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립 판변TV의 박환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1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미공개정부와 미실현이익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9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년 21도 1143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본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자본시장법에는 이게 미공개정부를 이용할 경우에 회피한 손실이니까 미공개정부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손해를 볼 거를 회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폭락이 예상된 경우에 10만원짜리 주식이었는데 원래 알려지면 폭락할 거에서 한 4만원 떨어진다. 그런데 미공개정부를 이용해서 10만원을 팔았다. 그러면 4만원 정도, 6만원까지 떨어진 6만원 정도의 차액을 손실을 피했죠. 이 피한 것을 미공개, 미실현 이익 또는 회피한 금액의 3배에서 5배 올랐으면 올랐다 하더라도 아직 안 팔았다 하더라도 실현된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의 3배에서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소 3배에는 무조건 부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냐가 계산하는 게 벌금액에 큰 차이가 납니다. 사실과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 2월에 주식을 5만 9천주를 매수를 하게 됩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수 직후에 공개가 돼가지고 급격히 상경합니다. 그래서 21일, 한 9일 정도에 새 국가인 12,000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는 3월, 7일 이후에 분할 매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은 내가 실제로 매도할 때는 가격이 더 떨어졌었다. 그러니까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적다. 벌금액도 적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문제는 이렇습니다. 가액에 따라 자족처벌하는 이런 경우에 미실현 이익에 가중하느냐 아니면 실제 매가간 금액을 기준으로 가중하느냐 그러니까 이래서 12,000원을 기준으로 벌금을 매길 거냐 아니면 실제로는 주가가 계속 변동하니까 어떤때는 만원, 9,000원, 11,000원 이렇게 해서 금액이 떨어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벌금액이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미실현 이익 이건 정보의 공개 효과가 주가의 전부 반영된 시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 시점 이후에 실제 매도된 경우에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따라서 그 이후에 금액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보 공개 효과에 따른 게 아니라 다른 요인에 대한 변동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보 공개 효과에 따른 미실현 이익하고 상관없다. 따라서 미실현 이익은 9일째 되는 2월 21일을 기준으로 12,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고 그러면 약 2억 원 정도의 미실현 이익을 계산하는 게 맞다. 따라서 벌금은 6억에서 10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맞다라고 해서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자본시작법에서는 얻은 이익, 회피 모두 다 미실현 이익에 포함되고 미실현 이익을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실제 매각 대금이 얼마와 상관없이 벌금액은 이미 정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미공개 정보의 공개 효과에 따른 주가변금액 모두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익 상정이 벌금 부의 기준이 된다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9일째 되는 날까지 안 팔고 있었죠. 12,000원이 미실현 이익이었는데 실제로는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공개 직후에는 19,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죠. 이 사람은 실제로 19,000원까지 팔아버렸다. 구입 이전에. 그러면 19,000원을 기준으로 벌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실현 이익이냐? 그런데 너무 길어져서 실제 매각 대금하고 차이가 너무 나라면 일정한 기간을 잘라서 그때를 주가 반영금액에 반영된 그 금액이다. 이렇게 잘라서 그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본시장법상 벌금 부여할 때 미실현 이익이 있을 경우 실현된 이익이 지연된 경우에는 어떤 걸 기준으로 벌금 부과한 거에 관한 판결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